솔직히 우리 나 첫날부터 개인 DM이 몇번 왔어 우리 좀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좀 더 누가 여기서 너무 많이 죽는다 이런 DM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틀차 때부터 좀 말이 없어졌고 3일차 4일차 때도 좀 현타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바지 때 내가 말이 없고 사실 좀 그게 좀 있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고 아 근데 님들이 끝까지 버텨줘서 된것 같애요 마일리지 인정이지 다음판에 다시 사 하나 하나 아 다 어떻든 줄 알겠어 셋 넷 파괴요 누구였어요? 오케이 커리일 넷 하나 둘 셋 셋 iking 겨울 무슨 소리에요? 아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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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ella 벤 cin 고맙습니다. 바로 갈 것 같아. 울멸기 생각? 치명 나와요. 치명. 이득. 아 맞다. 치명 안 돼요. 이거 할 때마다 눈이 따가워.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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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요. 제발 나가. 아 이게 너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저 도발 온이에요. 천장있어요? 천장 없고 엉진 깔아줘라. 들어가서 도발할게요. 한상도 이어서 들어가요. 천장 이어서 들어가요. 네. 천장 이어서 나와 드리겠습니다. 됐다 나가고 꼼까지 수호 들어가요 나이스 하나 더요 11시 치명 한 번 더 들어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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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발 온 15초 확인 자겠대 내려가는 이거 깰게요 제가 23초에요 천상 아덴 다 킵 20초 킵 킵 킵이에요 킵 한 번 더 해 와 오 5초 4초 3초 패턴 보고 갈 거예요 가자 이거 3타째 감 2개 고 다 들어가 여기 갔다왔지 도끼 소녀러 부TI imo from 도착 Detail точ 사투로 할게 펭이 조심하세요, 벽조 은진 바람 벽에 지금 조심해야되요 돌아요 사이즈맥 은진 확인 확인 앞뒤 옆에 조심해요 나이스 맞았어요 버스킹하고 시너지 올릴게요 확인 가약은 우선적으로 봐드릴게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가능가능 가능가능 공격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굿 타겟 공격 공격 trig 공격 침묵 잡기 인지 정편 스타니없는 공격 공격 와이프 라웍 금중 백수 1킬 카운터 돼요 좀 빼봐요 머리를 나이스 아껴요 13초전 18초 6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2타 1패턴 때 갈거에요 네 조심 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앞뒤야 앞뒤야 앞에 크게 찍어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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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천천히 넘어갈게요 지금 화이팅 안되면 벽으로 안되면 벽으로 수현 위넘이요 생각 아 안되네 가난 벽으로 아 까비 자 먼저요 팽이 조심해요 팽이 팽이 조심 팽이 확인 맞지구 안격 화연병 아 창순 됐죠 이거 12시로 머리잡을게 됐다 됐다 침향 네 천상 나올게요 팝업 들어간 상타 안으로 상타 안으로 상타 한번 민진 1초 안받기 뭘 다행이다 다행이다 민진 나왔어요 뒤에 집안으로 외방 들어간 천상 대기해줘 이 파트 선상 지금 앞뒤 패턴 좋고 뒤에 은근 깔게요 허벅 퓨어 날라온 수현 들어갔어요 수현 들어갔어요 시정 나이스 판단 좋았다 이거 팩 좀 빼자 보스 나이스 치명가요 치명 각성기 25초 오케이 저 아낌 오케이 아낌 저도 이제 아낌 안돌아요 이거 다 넘길 수 있나 낼라 없어요 들어가요 쉴드까지 내가 맞았네 엘라 썼어 각성기 봐야돼요 여기 근데 이거 제가 오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쿵 네 왕씨 어떤 오카 나오면 오카 씹자 오카 씹자 사이즈믹 아래쪽 주심 나이스 아무소 오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 우리가 넘겨버려 넘겨버려 계속 파본이랑 들어왔어 손상 들어가 있어요 손상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믹 치명 가라 그냥 가 쳐주세요 황도 돼요 웨이 빨리 불리는 것도 한 번 생각했어요 초반벽 들어간 나이스 아이고 좀 그렇게 이득은 아님 게이지가 차 있잖아요 지금 아 딜은 좋았는데 딜은 좋았는데 무력사이클이 안쓰는게 네 안쓰는게 나아요 안쓰고 각성으로만 저 딜도 빡빡하겠어 이거 빡빡해요 딜 이거 빡빡해요 딜 오케이 각성은 언제 돌아야돼요 화열병 1분 30초 여유있으면 써요 시너즈 볼 때 죽지마마 각성클 몇초 1분 30초 피한대 치명 들어가요 치명 1분 30초 천천히 나가네 아 쭉 빼죠 다음 패턴 조심 파운드업 돼요 은진 넣어놨어요 유유님 암폭 다 사용 가능 확인하기 열수 죽지마세요 치명 천상 반격 반격 배신 넣어 응진 파운드업 파운드업 가능합니다 38초에요 네 기공 아드 낙김 네 이번엔 암폭 제가 두번 찍는거 조심 정상 공격 공격 승 20초 확인 펭이 조심 확인 펭이 조심 파인 사이즈 20초 래요 확인 아 왜 반대로 나가 10초 8초 5초 4 3 2 패턴 보자마자 갈거에요 이거 보고 끝나고 그냥 가자 옆에 조심해요 낙 조심해 제발 갔다 톤 다운 본킥님만 브리핑 척장님 실리한 적이고요 네발 태용기차 됐다 끝났다 자리 잡자 손절이 지금 퇴근 돌 뒤로 돌 뒤로 돌 뒤로 나 뭐했네 처음에 똥 똥 시작 이쁘게 모여요 이쁘게 모여요 진정하고 같이 빼고 갈까요? 지명 잡기 생각해요 인지 똥 빼고 똥 빼고 앞뒤 엔진 패턴 끝날 때마다 잡기 생각해야 돼요 아직 안나왔다 잡기 나와요 다음에 인인님 부탁드려요 정치매요 확인, 팝업 들어갔어 확인 퀵고 안으로 확인 아 거기서 죽으면 안됨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다 카카온 있어서 쳐주세요 아덴 한 번 더 돌림 마지막 가덴 5중이에요 실리안 가야됨 치매야 6시 카운터 딜컷 손잡이 아덴 대기 이제 각성기 생각해요 잡기 생각하세요 네네네 됩니다 다음 내가 도와줄게요 확인 잡기 생각 1중첩이에요 지금 탈군하러 지나가는거 생각 기공 아덴 아끼는 좀 이제 카카온 6시 16초 똥 생각 잡기 생각 1중첩 1중첩 아덴 아끼는 중 이거 카운터치고 갈거에요 딜컷 손잡이 준비 고 이거 쳐줘야되요 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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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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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다 던지고 4번 3번 앞에 3번 7시 7시 확인 나 이거 못 쳐줘요 다음거는 터미널 터널 터널라옴 치명할게요 내방 들어감 앞뒤 수인이 돼요 저 안되요 저 형기투기 모르자고 쳤어요 화수같은거 계속 던지시고 실리안 와요 네 빡딜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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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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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거 들어갔어요 폭탄 던지고 폭탄 계속 던져요 똥똥똥똥똥 마지막 콧사에 던진 이거 쳐줘요 나이스 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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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영액 assessment 눈치 끝나 어떻게 나왔怎么 대화 여기서 운 하나라 igans viv 반장으로 가자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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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